루비 책밤 2. 이상한 손님 1. 글쎄 이 일을 어떡하누 노인은 역시 안절부절한다 글쎄 무슨 일이세요? 돌아가신 영감님이 살아오셨습니까? 영우는 노인의 허둥대기만 하고 말을 못하는 것이 우스워서 슬쩍 농을 한 것이다 원 백서방도 영감이 살아왔으면 아이고 그놈의 영감이 아이고 그놈의 영감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영감만 그렇게 일찍 아니 죽었으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다하우 글쎄 무슨 일이예요 돌아가신 영감님이 살아오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마나님이 옥동자를 해산하셨습니까? 아이고 망치겠라 허기야 늙은이가 영감 없이도 옥동자는 말고 눈먼 딸년이라도 하나 낳을 수 있다면 찾기 좋겠수만 글쎄 백서방 이것 좀 보구려 내가 자식이 있수 가까운 일가가 있수 답답하니깐 이렇게 찾아와서 일의 논을 하는구려 그러시고 말고요 무슨 일이세요? 글쎄 그이가 그저께 저녁에 나간 채 이내 소식이 없구려 그 이라뇨? 우리 집에 있는 손님 말이야 그래 그이가 밥값을 안이 내었어요? 아니야 밥값을 한 달치를 선금냈는데 보름 밖에 안이 먹은 걸 그러면 되려 잘됐군요 그래도 그래서 쓰나 그런데 그이가 아무래도 무슨 변을 당한 것만 같구려 대관절 누구야요? 그이라는 사람이 노인은 비로소 안정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영혼은 큰 사건을 앞에 놓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 참견하기가 속으로 짜기는 하였으나 할 수 없는 사정이라 귀를 기울이자 아니할 수가 없이 되었다 이 노인이 익선동에서 염집 하숙을 하고 있는 것은 영호가 그 집에 있었던 관계로 잘 아는 것이고 지금부터 보름 전에 노인의 집에 웬 점잖게 생긴 양복 입은 사람이 찾아와서 하숙할 방이 있는가 물었다 뜰 아래로 두 개 있는 방은 다 손님이 들어있고 행랑방과 건넌방이 비어있기 때문에 노인은 반겨 그를 두기로 하였다 손님은 40 좀 넘어 보이고 가지고 오는 금침이나 짐으로 보아 별로 군색한 사람인 듯 싶지는 아니하였다 밥값은 독방에 20원을 받는데 그는 특별히 5원씩 더 내겠다고 자청하고 선금 25원을 이사해오는 그 자리에서 치르었다 이만하면 밥을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찾아도 구하기 어려운 고마운 손님이다 그러나 그러한 반면에 좀 이상한 것을 아는 병통이 있었다 그는 밥상은 의리에 문앞에 가져다 놓게 하고 그것을 손수 들어 들여다가 먹지 결코 사람을 방 안에 들이지 아니하였다 그와 같이 방에 남을 들이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밖에 다른 방 손님이 있다든지 혹은 누가 와서 있으면 결코 나오는 일이 없었다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낮출입은 꼭 한 번밖에 한 일이 없었다 낮에는 기침 소리 하나 크게 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들어앉아 여러 가지 가져오는 신문이나 보고 신문 보는 것도 누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림으로 저녁을 먹고 나서는 밥갈이 어둑어둑해지면 가만히 문을 열고 방에 들여놓았던 구두를 들고 나와서 역시 소리 없이 신고 밖으로 나갔다가 자정이 가까워서 돌아오고 나였다 편지 같은 것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사람이 찾아오기는 고사하고 그는 주인에게 누가 혹시 찾아와서 찾더라고 없다고 따라시라는 부탁을 해두었다 성명도 되어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주인에서는 그저 건넌방 손님이라고 불렀을 뿐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욱이 이상한 것은 그가 밤에 나갈 때마다 없던 수염이 수북이 나는 것이었었다 낮에 보면 위아래 턱과 볼이 말쑥한데 밤에 나갈 때면 아주 탐스러운 구레나룻이 수북이 난 것이 언뜻 몰라보게 의수하였다 그리하여 돈을 그렇게 많이 내고 조용해서 좋기는 좋으나 어쩐지 좀 섬뜩한 생각이 들던 판인데 그가 언제 한 일 주일 되어서 이상한 일이 생기었다 2. 마나님은 냉수를 청하여 벌컥벌컥 들이마신 뒤에 다시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날 밤 이슥한 뒤에 돌아온 건넌방 손님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어라고 두덜거리며 다시 마루로 나와 주인을 찾았다 마나님이 나가보니까 상을 무섭게 해가지고 누가 내 방에 몰래 들어왔었어? 하며 금시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별렀다 그러나 그것은 생태집인 것이 그는 나갈 때면 앞문은 겉문을 닫아 안으로 걸고 샘문에는 커다란 자물쇠를 잠그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야 들어갈 수가 없었다 들어가다니 쇠를 그렇게 잠그고 했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아원 마나님은 이렇게 변명을 하였으나 그는 고지 듣지 아니하였다 아니요 누가 분명 겨쇠질하고 들어왔어요 내가 나간 뒤에 잠갔습니까? 네 저녁 먹고 나서 깜빡 잠이 들었었어요 그래 그동안에 어느 놈이 겨쇠질을 하고 들어왔어요 아니 그럼 무엇 없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어진 것은 없지만 아이고 그러면 다행이죠 나는 가슴이 성큼했어 헉 엄만 그래도 못생겼다 내가 그걸 함부로 두고 다닐까봐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고는 그는 도로 방으로 들어갔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영혼은 갑자기 흥미가 바짝 났다 그는 그 손님이라는 것이 해외에서 들어온 XXX 계통의 인물로 그와 같이 은신을 하고 있다가 경찰서에 검거된 것이려니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방에 몰래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등 또 그가 혼자 중얼거리더란 그 말이 필시 사상관계와는 따니로 그럼직한 비밀을 담뿍 가진 듯 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만화님의 말허리를 잘라 물었다 지금 집에는 그 건너방 손님하고 또 누구누구 있어요 손님? 뭐 뜰 아랫방에는 두 방에 다 그전 있던 손님이고 백서방도 알지? 은행에 다니는 김주사하고 또 대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네 그 이들은 나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고 문감방에 온 지 한 열흘 되는 젊은이 하나가 있고 새로 왔어요? 응 뭘 하는 사람인데? 모르지 시굴뜨기야 아주 반편스럽디 반편스럽게 생긴걸 뭐 서울 구경을 왔다나? 절 아닌 서울 구경은 웬 거야? 그러니까 반편이라지 그나마 지금은 떠나고 없어요 나이 몇 살이나 되어 보이죠? 그저 한 삼십 되었을까? 백서방보담 좀 더 먹어보이더구먼 사람이 반편스럽게 생겨서 나이도 잘 모르겠어 시골은 어느 시골이라고 그래요? 몰라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없지 그 사람도 그저 방에 꾹 베켜 앉았어요? 응 서울 구경 왔다면서? 응 그래 내가 왜 구경도 아니하느냐니까 그 대답이 멋지지 길에 나갔다가 집을 잃어버릴까 봐 못 나간다고 떠나기는 언제 떠났어요? 그게 글쎄 바로 야단이 나든 날이야 그러니까 건너방에 누가 들어갔다고 두덜거리던 그 이튿날 저녁이로군 건너방 손님을 그 뒤는 나가지 않고 밤에나 낮에나 들베켜있고 헌데 그 시골뜨기가 저녁을 먹고 나더니 갑자기 떠나겠다고 그리겠지? 그래 내가 행랑방에 나가서 같이 밥값 회계를 했다 아우? 밥값 회계를 하는데 이 원수가 어떻게 둔한지 한 시간은 더 싸웠을 거야 그래 회계하다가 말고 저도 진력이 났던지 뒷간에 잠깐 다녀온다고 나가서 뒷간에서 캑캑하는 소리가 나두군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불이야 하고 한참 자기가 외치겠죠 아이고 어떻게 놀랐던지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니까 마루로 연기가 하나 가득이야 3. 만화님은 미친듯이 불이야 소리와 한가지로 날뛰면서 그래도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나와 끼얹었다 안참 자기 어몸은 처음에는 벌벌 떨고 서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겨우 주인 만화님의 본을 받아 바가지로 물을 퍼다 끼얹었다 행랑방에 들었던 시골뜨기는 변소에서 뛰어나와 괴춤을 잡은 채 엉거주춤하고 어쩔 줄을 모른다 뜰 아랫방 두 방에는 마침 다 나가고 아무도 없었다 불이야 소리에 이웃집에서와 지나갔던 사람이 뛰어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루의 연기만 그같이 가득 차있지 아무데서도 불길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참을 서두르는 동안에 연기가 헤어지고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이 씻은 듯이 깨끗해졌다 사람들은 마치 도깨비에게 홀린 듯이 멍하니 서서 있었다 불이 아니었고 이같이 무사하게 됨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만화님은 건너방 손님이 어디로 갔나 하고 둘러보았으나 아무데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웬일인가 하고 마루를 올라가서 건너방 문을 열어보려고 막 문에 손을 대는데 뒤 우란으로 난 마루의 판자문을 와락 열면서 누구야?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서는 것이 그였었다 그의 소리에도 놀랐거니와 만화님이 더욱 놀란 것은 그의 얼굴이다 그의 얼굴은 금시에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흉악하고 사납게 생겼었다 만화님은 입대까지 그의 그와 같은 얼굴은 생각지도 못하였었다 환영 보면 그다지 상냥한 얼굴은 아니라도 그렇게 무서운 얼굴도 아니었었다 만화님은 즐겁하여 잡았던 문끈을 놓고 물러섰다 아니랍니다 야단통에 보이시지 않길래 나는 웬일이신가 하고 그랬죠 그는 비로소 얼굴을 그 무섭게 생겼던 얼굴을 고쳐가지고 마루로 들어서며 자기가 그와 같이 군 것이 미안한 듯이 변명을 한다 아니요요 나도 놀래서 놀래서 겁겨래 그런데 거 웬 연기입니까? 나도 모르죠 거 웬 연기랍니까? 어느 놈이 장난을 한 개로군요 장난이요? 우리 집에 누구 장난할 사람이 있나요? 그건 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코대답같이 하고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도 이 헛불소동을 몰랐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 말썽도 없었으나 이웃 사람들은 흉갓집 이야기나 하는 듯이 수근거렸다 시골뜨기는 더욱 어리나간 것처럼 그날 밤에 떠나고 말았다 그 뒤는 줄곧 아무 일도 없다가 그 그저께 저녁에 필경 건너방 손님이 종적에 없어지고 말았다 그는 그 뒤 한 번인가 밤에 출입을 했고 이내 줄곧 들어앉아 있다가 그날 밤에 나갔는데 나갈 때도 다른 때와 다름없이 구레나룻을 버티고 나갔었다 저녁에 늦게 갑자기 비가 오기 때문에 혹시 딴 데서 자고 아침에 돌아오는가 하였으나 아침에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온종일 기다리고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 아침까지 기다려도 그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혹시 딴 데로 떠났다면 나갈 때 하다못해 손가방 한 개라도 들고 나갔을 터인데 그냥 그저 일상 가지고 다니는 국단한 단장 하나만 들고 나갔으니 딴 데로 떠난 것도 아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영호는 곰곰이 생각하여 보았다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는 일이다 그 이상한 손님이란 사람은 자기 의사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무슨 힘에 억류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힘이란 만일 사상관계나 또는 보통 사법관계의 범죄인으로 경찰에 잡힌 것이라면 그새 벌써 사흘이나 되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경찰은 그의 유숙하던 곳을 알아가지고 가택수색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화님의 말에 경찰서에서 누구가 왔다고는 아니한다 가령 또 그가 사상관계로 잡혔으나 무슨 서류를 발견당할까 봐서 유하던 곳을 토하지 아니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맨 처음 그의 방에 비밀이 누가 침입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나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던 영호는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4. 영호는 좌우간 현장을 한번 보려는 것이다 만화님과 같이 그 집까지 가기로 말을 하고 침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마침 오복이가 돌아왔다 그는 시킨 대로 xx백화점의 변소에 그 가짜 소포를 버린 것 그리고 조선인 여관조합의 일란표를 구해가지고 온 것을 복도에 나와 영호에게 보고하였다 영호는 여관 일란표를 받아들고 주욱 훑어본 뒤에 그것을 오복이에게 도로 내어주며 말을 일렀다 이걸 가지고 안국동, 수송동, 재동, 계동, 동관, 낙원동, 교동, 관운동, 인사동 그리고 전동, 공평동, 청진동 이렇게 다니면서 여관마다 이러이러하게 생긴 여자와 풍신 좋게 생긴 한 오신 먹은 수염 좋은 노인이 유숙하지 아니었나 알아보게 중앙학교 뒷산으로 산불을 왔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말이야 알겠지? 가령 저편 적선동이나 그 근처에 머물렀다면 사직공원으로 갔지 중앙학교 뒷산으로 왔을 리가 없으니까 말이야 알어보되 여관보이를 매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당사자들이나 남이 눈치채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오복이는 영호가 도로 내어주는 여관 일란표를 받아 포켓 속에 접어넣는다 선생님도 어디 가세요? 응 나는 자네가 그것을 조사할 동안에 또 저 마나님 댁에 조그만 사고가 생겼다니까 잠깐 다녀올 테니 군산 가는 것은요? 밤차에 가라고 그리셨죠? 응 그건 어쩌면 가자나도 관계치 않겠지 자네는 그저 죄죽 것 그거나 조사해내게 집 문 앞에서 오복이는 우선 계동 꼭대기에 있는 백제 여관을 더듬어 볼 양으로 위로 올라가고 영호는 오복이의 자동차에 마나님을 태워 손수 운전을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갔다 예전 축구소 골목으로 들어가 고팽이에 자동차를 세우고 마나님과 같이 영호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영호에 많이 다니던 골목이다 마나님의 집은 건양사에서 지은 집이라 골목에 들어서면 집들이 모두 그놈이 그놈인 것 같아 처음 다니는 사람은 구별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마나님 내 집은 바깥 대문을 들어서면 바른 편이 바로 행랑방이다 영호는 우선 그 방으로 들어갔다 천정 한가운데 휴등 딱지가 붙은 먼지 앉은 전등이 메어 있고 방바닥에 먼지가 소복히 앉았을 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다 그러나 영호는 사방 벽이며 더욱이 건넌방과 사이에 있는 벽을 반을 찾듯이 세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필경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이 방에 그 뒤에는 아무도 들어있지 아니했죠? 그럼 이내 피어있었다 아우 마나님은 영호야 하는 짓이 무언지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로 대답을 한다 그 시골뜨기가 간 뒤에 쓸어냈어요? 그럼 아주 말쑥하게 쓸어내고 털어내고 걸레질을 네 번이나 친걸? 부지런도 하십니다 아 영호는 그 말이 안타까워서 한 것이었지만 마나님은 추워지는 줄 알고 도리어 좋아한다 영호는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영호가 있을 때부터 있던 안잠자기가 집을 보고 있다가 반기어 인사를 한다 집안은 건넌방을 물론 뜰 아랫방도 임자들이 나갔기 때문에 겉문이 닦여있다 영호는 마루로 올라섰다 마루로 난 건넌방 덕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어떻게 해요? 좀 들어가 볼까요? 영호는 옆에 섰는 마나님더러 물어보았다 열쇠가 있어야지 마나님은 열쇠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다 그거야 열쇠 없이도 열리하면 열 수는 있지만 어때요? 들어가 보아도 괜찮을까? 글쎄 감쪽같이 열었다가 감쪽같이 돌을 잠궈놓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자물쇠라도 그것쯤 열기에는 영호는 큰 힘은 들지 아니한다 그는 가느다란 철새를 가지고 요리조리 만지작거리다가 손쉽게 자물쇠를 열었다 방임자가 그렇게도 기를 쓰고 남에게 아니 보이려던 방이 필경은 쉽사리 더구나 영호에게 보이게 되었다 5. 이상한 손님의 방 그의 행동이 기괴하던 것과 같이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하던 그의 방은 그러나 그대도록 신통한 무엇이 없었다 운목으로 중길되는 트렁크가 두 개 놓여 있다 하나는 꽤 낡았고 하나는 새놈인데 그 만든 모양으로 보아 조선서산 물건 같지는 아니하였다 트렁크에는 호텔 라벨을 몇 장 붙였던 모양인데 그것을 뜯어내어 자국만 남아 있다 트렁크 위에는 한편에 감장 손가방이 놓여 있고 한편에는 만든 수염과 조그마한 손가위와 거울과 빛과 포마드 같은 것이 놓여 있다 거울은 좀 큰 놈과 또 명암지만한 작은 놈 두 개가 있었다 마라님은 영호가 방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그동안에 그 무서운 방임자가 돌아오지는 않나 하고 자꾸 바깥을 내어다보았다 영호는 트렁크 위에 놓인 작은 거울을 손끝으로 집어들고 요리조리 맛을 넣어보다가 나 냉수 한 그릇 주십시오 하며 마라님을 잠깐 밖으로 내보냈다 마라님이 나간 사이에 그는 방구석에 있는 신문지 틈에 낀 상점 비라에 작은 거울을 싸서 조끼 포켓 속에 감추었다 이부자리는 일본 것인데 아마 이 집으로 옮겨오면서 사가지고 왔는지 아주 새 것이요 감은 메이생이라는 일본 비단이다 착착 객혀놓은 이부자리 위에는 감 나가는 담요가 한 개 놓여 있다 역시 외국 물건이다 벽에는 심동에 입는 수달피로 대고 안은 섬으로 누벼넣은 외투가 하나 걸려 있다 낡은 넥타이도 두억에 걸려 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주의를 끄는 것이 없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방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봉암 엽서가 두 장 들어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트렁크를 열어보았다 트렁크 속에는 두 곳에 다 사철에 입는 여러 가지 양복과 네이 같은 것이 꽉 들어찼을 뿐 아무것도 다른 것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영호는 그 양복들을 일일이 집어들고 안을 들추어 보았다 혹시 성명이 새겨져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군데도 그러한 것은 없고 또 포켓도 일일이 뒤져보았으나 종이쪼각이라고는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밑에 트렁크 맨 밑창에는 큰 하도롱 봉투에 손이 베이질 듯한 10원짜리 조선은행권이 50장 들어있었다 영호는 트렁크를 전대로 해놓고 일어섰다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지 방 안에는 잿더리도 없다 퇴마루로 난 밀창에는 유리가 한 조각 붙어 있고 그 유리를 통하여 엷은 커튼이 치어 있는 것을 영호는 문득 보았다 영호는 밀창을 열었다 걸어잠근 덧문과 밀창 사이에는 여름에나 쓰는 하늘하늘한 커튼이 치어 있는 것이다 커튼이면 아직 날이 추우니 하다못해 광당목 같은 것을 썼을 것이오 또 밀창 안에 쳤을 것인데 아무 방안도 되지 않냐는 것을 더구나 밀창과 검문 사이에 쳐놓다니 그것이 영호에게는 이 방에 들어와 본 가운데 제일 주의를 끄는 것이다 이건 누가 해서 친 겁니까? 영호는 많은 힘더러 물어보았다 그이가 끊어다가 내가 갓을 해서 친 거라오 밀창을 오려내고 유리를 붙이더니 그날 저녁에 나가서 극감을 끊어왔어 영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낮에는 검문을 열어놓는데 그러면 유리로 해서 방안이 굽어다 보일 테니까 그것을 막느라고 그리한 것이다 그 커튼이 방안에서는 바깥을 내어다 볼 수가 있되 밖에서는 들여다 보이지 안이하게 된 것이다 영호는 무심코 커튼을 들춰보는데 왼편 밖에서는 대문에서 들어오는 편 네 한 귀퉁이가 몽창 잘린 것을 발견하였다 이건 왜 이랬어요? 만화님도 처음 보는 모양이다 글쎄 누가 그걸 그렇게 잘라냈을까 내가 갓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방 손님이 자르지 않았어요? 아니 그이가 왜? 미상불 그렇다 방임자가 그것을 잘라낼 일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누가 아무도 몰래 그것을 잘라간 것이다 무슨 필요로? 영호는 생각함이 있는지 혼자서 고개를 여러 번 끄덕거렸다 6 만화님에게 말할 나이도 없이 영호는 트렁크 위에 있는 손가위를 집어다가 커튼을 그 베어낸 자국에서 다시 한 조각 베어 포켓 속에 집어넣었다 이제는 이 방 안에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과 같이 문을 닫고 잠그고 마루로 나왔다 뭐 좀 어떻게 알아보았소? 만화님은 걱정스럽게 영호더러 묻는다 글쎄요 가만히 계십시오 이제 정말 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볼 대로 알아보고 이제 또 오겠습니다 영호는 벌써 구두를 신고 대뜰에 나섰다 그런데 참 이 근처에 빈 집 없어요? 빈 집? 글쎄 없지 아마 그러면 요새 새로 이사해온 집은? 응 있어 있어 아따 우리 집에서 저 앞으로 두 채 집 건너 그 집이 비었었는데 며칠 전에 사람이 들었다지 누가 들었는지 모르세요? 모르지 아마 식구가 단촐한지 짝소리도 없두구먼 그래도 이사해 왔으니까 솥도 붙이고 도배도 하느라고 사람이 드나들었을 텐데 그건 몰라 저 어멈? 하고 마나님은 어멈에게 물어본다 저 담담 집에 누가 이사해왔다지? 저도 몰라요 밤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만 해왔지 당초에 살림을 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이 앞집에서 그래요 이 앞집에 안잠재기 있어? 영호가 물어보았다 네 좀 데려오구려 데려오지요 나하고 잘 아는데요 조금 후에 앞집 안잠재기가 이집 안잠재기를 따라왔다 전에 영호가 이집에 있을 때 가끔 마을 와서 영호와 얼굴이 이익은 높하다 안녕하시오 영호는 우선 이렇게 수작을 붙였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그런데 내 좀 물어볼 말이 있는데 당신의 그 앞집 말이요 언제 이사해왔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어요 노파는 까맣까맣 생각하다가 한 대세 대세 되나봐요 음 다세 식구는? 사내 양반이 젊은이 하고 노인 하고 둘이고 젊은 아낙네 하고 셋인가 봐요 누구 그 집에 가본 사람 없답디까? 없어요 이사를 해왔으면 솥도 걸고 도배도 하고 하느라고 동리서 드나들었을 텐데 통 그런 게 없어요 물찌개 장수도 안 다니는데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밤에 이사해왔죠? 네 그런데 첫 며칠은 사람 소리도 들리고 하더니 요새는 낮이면 문에다 강아지만은 자물쇠를 잠궈놓고 짝소리가 없어요 영호는 만화님과 작별하고 다스에 이사해왔다는 집 앞으로 가보았다 대문에는 앞집 노파에 말맞다나 강아지만은 자물쇠가 채워있다 번지만 붙어있고 문패도 없다 집이 생김새는 만화님네 집과는 조금도 틀림이 없다 대문이 있고 대문 안에 바른편으로 행랑빵이 있고 왼편으로 뜰 아래 빵이 두 개 있고 그리고 벌어진 대문 틈으로 굽어다 보니 좁다란 마당 앞에 장독대가 있고 영호는 겨쇠질을 하고라도 좀 들어가 보고 싶었으나 안에 사람이 현재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의 눈을 꺼려 발길을 돌이켰다 그는 그 길로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찾아가서 물어보았다 한 30대 헛수룩한 사람이 25원씩 석 달 선세를 내고 새로 얻었으나 그 밖에는 그의 가족이 어떠한지 모르겠다 는 것이 그의 대답이다 영호는 그 사내의 인상을 일일이 물어보았으나 만하님네 집 행랑에 들었던 시골뜨기와는 같지도 아니하였다 그는 할 수 없이 자동차를 몰아 집으로 올라갔다 오복이는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는 만하님네 집 건넌방에서 집어가지고 온 거울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거기에는 아주 선명한 지문이 박혀있다 이 거울에 나타난 지문과 아까 소포에 싼 지문이 옆에 놓인 것을 무심히 집어들고 비교해보다가 영호는 갑자기 눈을 크게 흡뒀다 그는 급히 확대경으로 두 개의 지문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았다 7. 가짜 소포 속에 들었던 손가락 토막의 지문과 그 이상한 손님의 작은 거울에 남아있는 지문 그 두 개의 지문은 완전히 일치하였다 이것은 즉 잘린 그 손가락이 이상한 손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영호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실이다 두 사건의 일치 손가락 토막을 싼 가짜 소포 사건과 많은 입내 건넌방의 이상한 손님의 실종사건에 일치 이것은 영호에게 기쁜 발견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울하여졌다 이 기괴한 범죄의 이면에는 그 여자가 가령 장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명확한 사실이다 영호는 머리를 우디고 앉아서 신음하듯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다 그거 그 그 여자가 이 기괴한 범죄의 이면에 서서 있다니 영호는 자기가 홀로 그와 같이 연연히 생각하는 그 여자인지라 차라리 이 사건에서 손을 떼어 그 여자의 무서운 정체가 폭로됨으로써 받는 타격을 피할까도 생각하여 보았다 다만 언제까지든지 그의 환영을 가슴에 품고 연연히 그리워하면서 지내면 그것이 되레 마음 편할 듯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저 가슴속에 잠겨있는 로맨틱한 생각이오 일이 이처럼 되어갈수록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보겠다는 욕망은 한층 더 불타올랐다 영호는 오복이가 돌아오거든 기다리게 하라고 서생 상준이에게 부탁을 하여두고 다시 집을 뛰어나섰다 문앞에 놓아둔 자동차를 몰고 갈까 하였으나 그대로 걸어 내려갔다 영호가 만한임네 집 건넌 방에 커튼 한 귀퉁이가 잘려 없어진 것을 보고 첩경 생각한 것은 방의 트릭이라는 것이었었다 즉 그 이상한 손님을 꾀어들이기 위하여 문간이 같은 집을 구하고 또 방도 그가 거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외양을 꾸미자면 우선 문에 치어있는 커튼을 장만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와 꼭 같은 감을 얻으려고 누가 몰래 들어와서 한 귀퉁이를 잘라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편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다 이상한 손님이 밖에 나갈 때면 반드시 겉문을 닫아 걸므로 커튼 같은 것은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커튼을 한 조각 훔치고 그것을 견본삼아 꼭 같은 감을 끊으려고 애를 쓰기는 하였으나 가령 그것을 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수고 이었을 것이다 영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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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동으로 내려가면서 어 XXXXX 상회 XXXX 백화점 XX 상회 XXXX 상회를 다 들러 물어보고 또 그러한 감을 찾던 사람이 있더냐고 물어보았으나 다 실패를 하고 X 상회에 당도하였다 X 상회의 점원은 영호가 보이는 커튼 조각을 받아들고 조금 남았었는데 다 나갔습니다. 하며 잠옷 이상하다는 듯이 영호를 훑어본다. 영호는 되었구나 속으로 생각하였다. 많이들 끊어갑니까? 별로 많이는 끊어가지 않지만 며칠 전에도 어느 여자 손님이 와서 마지막 남은 커튼 한 감을 가져가셨습니다. 여자 손님이요? 영호는 어느 정도까지 기대한 말이 아닌 것도 아니나 무의식 중에 이렇게 반문을 하였다. 점원은 더욱 유심히 영호를 바라보다가 우선 태도를 보드랍게 고쳐가지고 아마 형사로 알았던 모양이다. 네, 여자 손님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영호는 점원이 자기를 형사로 여기는 눈치를 알고 그것을 이용하여 바로 대고 물어보았다. 8. 점원은 기억을 더듬느라고 고개를 쳐들고 눈을 까막까막 하는 것을 영호가 말을 시작하였다. 새까만 털 외투를 입고 양장을 하잔 썼습니까? 감장 모자를 쓰고. 네, 네. 점원은 비로소 생각이 나서 대답을 하는 것이다. 없습니다. 그러고 키가 호리호리하고요. 그러고 얼굴이 갸롬하고. 네, 없습니다. 그러고 썩 잘났어요. 그래서 돌아간 뒤에 우리끼리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점원은 좀 개면적은 듯이 싱긋 웃는다. 이제는 더 물어볼 나이도 없이 그 여자인 것이 분명하다. 영호는 엑스 상회를 나오면서 오복이가 돌아왔나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상준이가 대답을 한다. 때는 벌써 오후 2시나 되었다. 영호는 오복이가 가짜 소포를 버린 것이 어찌 되었나 궁금도 하여 좀 살펴볼 겸 점심도 먹으려고 엑스엑스 백화점으로 향하였다. 엑스엑스 백화점에 들어가서 우선 변소를 모조리 뒤져보았으나 아무데도 보이지 않냐는 것이 벌써 누구 점원이 가져간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영호는 아차 하고 자기의 실책을 뉘우쳤다. 다행히 점원이 집어간다면 내일이나 모레쯤 경찰의 손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손님이 변소에 들어왔다가 집어간다면 집어간 그 사람도 재앙이려니와 문제의 손가락 한 토막은 쓰레기통 신세를 지지 않으면 영영 표면에 나오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건의 진전에 지장이 될 것은 물론이다. 초조한 생각에 점원을 붙잡고 물어라도 보고 싶으나 그러다가 괜히 말썽이나 되면 안이 되겠다고 참고 다만 속으로 연애와 탐정은 동시에 할 것이 못된다고 탄식을 하였다. 사실 영호가 그 여자에게 대한 연연한 생각 그것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냉정하게 일을 했을 것이오. 따라서 그렇게 허둥지둥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좌우간 손님이 누가 그것을 집어가지 아니하고 다행히 점원이 간수하였다가 임자를 못 찾아 경찰서로 가게 되기를 운에 맡겨 기다리리라고 단념하고 식당으로 올라갔다. 영호는 점심을 먹으면서 이후의 작전 계획을 세웠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들어있는 곳을 찾아내야 할 것인데 혹시 일가나 친척의 집에 있지 아니하는 이상 여관 외에는 더 갈 곳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들 일행이 추리컨대 노인과 그 여자와 마나님 내 행랑방에서 유숙했다는 그 시골뜨기 같다는 사나이와 또 새집을 얻으려 왔더라는 헙수룩하게 생겼다는 사나이까지 앞하면 넷이나 될 것이니 아무리 하여도 어느 여관에 묻고 있기가 십상팔구일 것이다. 익선동에 새로 얻어둔 그 집에는 그들이 거쳐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솥도 걸지 아니하고 물도 받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 그 집은 이상한 손님을 유인하겠다는 목적을 도달하였으니 벌써 비어내던 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들이 서울서 떠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손가락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사건의 진전을 따라 세운 활동을 개시하려고 벼르고 있음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전력을 다하여 북촌에서 찾지 못하면 남촌의 일본 여관까지라도 샅샅이 뒤지어 그들의 있는 곳을 알아낼 것 그리고 저녁에는 익선동에 그 집을 한번 습격해볼 것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영우는 점심을 마치고 천천히 집으로 올라갔다. 그는 길에서 오고 가는 사람을 남녀노소 물러나고 일일이 주의하여 보았다. 행여 그 중에 문제의 남녀 네 사람의 하나라도 눈에 띄지나 아니할까 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곧 돌아왔으면 하는 오복이가 과연 일찍 돌아와 기다리고 있다. 어째나? 오복이의 눈치가 전혀 실패를 하고 온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알았습니다. 알기는 알었는데. 응. 알기는 알었는데. 영우는 성급히 다가 물었다. 알파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